작은 기획, 기도로 듣는 음악 성모님의 달, 가장 아름다운 5월을 지내며 성모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 아베 마리야 성모성을 노래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음악가 안셀름 페레르가 작곡한 아베 마리야 보내드립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안셀름 페레르는 수사 신부이면서 오르가니스트, 음악 이론가, 또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이미 10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의 유서 깊은 몬세라트 수도원 합창단, 에스콜라니아 데 몬세라트라고 하죠 몬세라트 수도원 합창단에 들어가서 음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고 다시 몬세라트로 돌아온 후에 에스콜라니아 데 몬세라트, 몬세라 수도원 합창단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많은 교회 음악들을 남겼습니다 페레르 신부의 이 아베 마리아는 지금도 몬세라 수도원 합창단의 주요 연주곡 중에 한 곡인데 듣는 순간 평화로움의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안셀름 페레르의 아비 마리아 호아킴 피케 이 칼보의 집으로 에스콜라니아 데 몬세라트 그리고 오르가니스트 에드와르트 빌라 이 페라나우가 연주합니다 이 페레르의 아비 마리아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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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